아 딸이랑 한판 했습니다. 딸이 참 더럽게 키우셨더군요. 이거 어떻게 말하냐고. 아 미치겠네 정말. 피한 건 어쩔 건데. 경찰서에서 딱 맞는 거. 아 몰라. 한 마리 있어요. 한 마리 있어요. 우리 집으로 가죠. 누나를 확 뽑아버리지 그랬어요. 501호 저 인간 개보다 못하고 똥돼지보다 못한 쓰레기예요. 인간 쓰레기. 그 뭐지 그 은둔형 그 은둔형 도토리? 501호입니다 내가. 은둔형 도토리. 목적지가 같아요 우리. 일단 같이 타고 가요. 가보면 아니까. 혹시 너무 놀라서. 까무러지지만 말아요. 가서 앉아요. 물 올리고 올게요. 물 올리고 올게요. 언제 알았어요? 순진 씨 집에 갔을 때.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놓쳐서. 숙청을 맞죠. 왼쪽에서 자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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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할 거예요. 고맙습니다.